안녕하세요. 아미입니다. 오늘은 떡라면을 끓여 보았는데요. 열라면에다가 새우만두를 넣고 떡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계란도 풀었어요. 여기 있는 거는 단무지랑 백김치. 음료는 자몽소다 마실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라면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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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맛 맛있네 새우맛 새우 새우맛 새우맛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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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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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떡만두라면을 끓여 먹어보았습니다! 평소에 날 나뭇만 먹다가 오랜만에 떡이랑 만두를 넣었더니 국물이 생각보다 빨리 쪼그러들더라고요 국물을 따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물이 없어요 그리고 좀 짜서 국물은 조금 남겼습니다 그래도 역시 떡이랑 만두 넣어 먹는게 은근히 한 번씩 땡기지 않아요?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에 계란까지 넣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좋은 밤, 좋은 밤 되세요! 안녕!